안녕하세요. 사이버학교대학교 테슬대학원 부원장 정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입생 어린티신에 참석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테슬대학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학년도 1학기 테슬대학원 신입생 어린티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열 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장님 앞으로 나오실 때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사이버학교대학교 총장 김중열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테슬대학원 신입생 여러분 새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입학하시는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 대학교 테슬대학원은 영어와 영어 교육에 대한 신중적 지식을 갖추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영어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내 유일의 테솔 사이버 대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아날로그 기반의 교육환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부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견한 것처럼 교육의 기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공간의 경계는 전통적인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가고 또 미래를 조망하는 선택을 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선택에 총장으로서 찬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대학원은 우수한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갖춘 내 외국인 교수진과 함께 짐도 있는 이론과 현장실무 강화의 실용교육을 융합한 차별화된 영어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도에 오르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또한 본 대학원의 총장으로서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노 페인, 노 게인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로 고통 뒤에는 반드시 그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공부하느라 힘든 것, 지금 일하느라 힘든 것 뒤에는 반드시 그에 선응하는 성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힘들까 봐 아플까 봐 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고통 때문에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절대로 성과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도전 그리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할 수 있다, 해내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심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음하지 않습니다. 둘째, 오늘을 잡아라. 우리 대학원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계성을 갖춘 인재가 되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우리 대학원은 최신 영어교육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과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영어교육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콜로키업 및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논문 발표를 지원하고 해외어학연습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연구회 지원 등의 다양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의 유능한 인재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참다운 자신이 되라 자신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약자와 소외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양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성과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여러분 정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교수님께서 스승이자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온 오프라인 영어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는 관문을 오늘 여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씨앗에 불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졸업할 때에는 그 무엇보다 찬란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의 인사 말씀에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상생해주신 교수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저는 테슬대학 부원장을 맡고 있는 주우세입니다. 다음은 테슬대학원을 최초로 산업하신 파이언이의 신성은경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열정에 대한 시인 김희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에 대한 시인 이사장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는 통본액의 대가 맡겨주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테슬대학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계, 통계를 전문적으로 강의하실 박은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원의 이론 중심과 동시에 실용량을 추구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토익을 담당하실 장세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테슬대학원은 내국인 교수뿐만 아니라 또 외국인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외국인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아이저 교수님이신 캘슬버원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뉴욕에서 오신 다음은 캘리포니아 출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오신 쇼시아이었습니다. 자 실생 여러분을 환영하시기 위해서 이달에 선정해주신 총량님과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테슬대학원은 2011년 10월 교육부 인과를 받아서 벌써 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총 150여 명의 테슬법사를 배출하였고 이 졸업생들은 각계 각층에서 테슬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최고 전문가 과정을 현재 받고 있으며 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 인재가 테슬대학원에서 계속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원의 희망찬 미래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다음은 신입생 대표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아름 입학생 대표는 앞으로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2019년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슬대학원에 입학한 팔기 최아람이라고 합니다. 오늘같이 뜻깊은 자리에 진리장학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국내 유일한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테슬대학원에서 영어 교육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더욱더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위하여 저희 신입생들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각기 다른 뜻으로 컵스 테슬대학원에 입학하였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배움에 포기하지 않고 내 꿈을 향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영어의 네 가지 영역에 부담 없이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일과 직장일 그리고 공부를 다 하려니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도 되었지만 입학 전 프리스쿨을 통하여 그 고민을 싹 날려버렸습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주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 주는 학원님들 덕분에 설레임과 자신감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및 철학자인 허버트 스펜서의 말입니다. The aim of education is not knowledge but action. 교육의 목표는 알미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처럼 그저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한참 된 교육을 위해 우리는 앞장서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학원님들 서로 으쌰으쌰 다둥여주며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해 뜻깊은 대학원 생활을 만들어 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원의 주통인 신입생 환영 코스아지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장님과 교수님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명하는 신입생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정, 김샤론, 김선아, 김은경, 김재환, 김지원, 김혜경, 서아름, 성보미, 성화정, 우경희 자 일단은 신입생들은 교수님들 앞에 일단 쓰시고요. 일단 쓰시고 그럼 지금부터 코스아지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스아지 증정식을 받으신 학원님들은 단상으로 잠깐 올라와주시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와주시면 자 그러면 2차 코스아지 증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학원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이지연, 이환호, 전우리, 전주희, 조미연, 조병길, 차정현, 최아람, 최윤혹, 현정애, 김경아, 김수찬, 김진희, 송구근 자 호명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은 교수님 앞에서 한 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코스아지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코스아지 증정식을 받으신 분은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자기 이름이 오늘 신입생 중에서 자기 이름이 호명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주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이 혹시 호명되지 않으신 분은 신입생 중에서 자 코스아지에 참여해주신 우리 총장님이와 총장님과 교수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스아지를 받으신 학원님들은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쪽으로 봅시다. 저 가운데로 올려주세요. 네 가운데로 올려주세요. 사진찍이 따니까 가운데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코스아지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러면 오늘 뜻깊은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체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사진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모두 단상 가운데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접근 genere Guide 핸드에 계신 분은 여기 단상 아래에 오시겠어요? 귀가 안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오시면 빨리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